난 돈이 없어 축구를 했다 축구를 하고 진 사람이 뭘 내기로 했나? 아 몰라 기억이 안나 어떤 애가 나한테 돈을 빌렸다 근데 안갚았다 안갚았어 어 돈을 빌려놓고 안갚았다 돈을 빌려놓고 안갚았어 야 완전 빚쟁이 아니야 어? 어디서 돈을 안갚아 돈을 빌려놓고 엄마가 그리 가르쳤어? 가정교육이 문젠거야? 네 부모도 빚쟁이야? 어디서 돈을 안갚으세요 처 도르셨어요? 좀 똑바로 사세요 거지같네요 진짜 어디서 돈을 빌려놓고 돈을 안갚으세요 미쳤어요? 네? 천박해가지고 진짜 천박해가지고 진짜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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